지금 들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영상 좀 보내드렸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김호중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작 김호중 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검에서 이렇게 이틀 만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경찰 쪽에서도 들어갈 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올 때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지금 조사받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피해서 저렇게 지하를 통해 출석을 했지만 만약에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이것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옆에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나와서 본인이 어쨌든 담들 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김호중 씨가 본인의 팬카페에 입장을 남김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팬들에게만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입장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의 비난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범죄를 인정한다라든지 리우친다라든지 이런 메시지가 한 번쯤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출국금지도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이고 주요하게는 소속사 대표와 그리고 매니저 본부장이라고 이커지는 사람 그리고 김호중 씨까지 하면 모든 4명에 대해서 사실 출국금지 신청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4명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한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출국금지를 한 것이고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의 경우에는 주요하게 범인 도피 교사라든지 증거인멸 교사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허위 자수를 한 경찰에 출석한 매니저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블랙박스 칩에 훼손한 사람의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하나의 의혹이기는 하지만 김호중 씨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자택으로 가지 않고 구리의 호텔로 이동을 했을 때 그 매니저 엄젓대를 잡은 매니저 역시도 음주 상황이었다라는 또 일각의 의혹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김호중 씨에게 가장 성립할 수 있는 확실한 범죄 행위는 사고 미조치와 그리고 도주치상 이것은 100% 확실하다고 보겠고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중인 것입니다. 알겠지만 입장을 밝히는데 서두르는 모습이 일각에서 보기에는 조사가 됐을 때 마치 본인이 이제 결백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 나 자제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자백을 했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팬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어쨌든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취지로 이렇게 자백 출석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김호중 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본인들은 사실은 더 빨리 출석을 하고 싶었는데 경찰 측의 일정 조율로 인해서 아직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사실 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어쨌든 출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호중 씨 측에서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경찰에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증거물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고 어떠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증거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녹취라든지 충분히 증거가 수집된 상황에서는 한 번쯤 좀 불러도 되겠다. 이야기를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지하주차장 내부 모습인데요. 조금 전 김호중 씨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들어온 뒤에 내부 모습입니다. 화면 중앙 뒤쪽에 보이는 SUV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요.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씨,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석하는 모습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론을 피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가 차량을 이용해서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서 찍힌 모습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은 지금 BMW SUV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 쪽에서도 김호중 씨 관련해서 음주량 분석 등 혐의 입증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김호중 씨 등 4명과 관련해서는 출국 금지가 지금 현재 내려진 상황입니다. 추가 조사 뒤에 신병 처리를 해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내부로 도착을 한 김호중 씨의 차량 모습 저희가 조금 전 녹화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서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김호중 씨의 차량이 지하주차장 입구를 통해서 들어와서 잠시 정차해 있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입장을 했습니다. 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물론 지시를 했다면 그러한 내용이 담기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녹취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의 말을 취합해서 들어봤을 때 진술이 일치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했다. 내가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일치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국 금지됐고 어떻게 도주의 우려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음주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마셨는지 그때 당시 얼마나 취한 상태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오늘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오케이.